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철입니다. 6평, 저 혹시 충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자, 이번 6평 트렌드가 있죠. 길고 복잡한 문장이 되게 많아졌습니다. 특히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는데 자, 오늘 제가 이제 6평 이후로 여러분이 꼭 최소한 8월까지는 해야 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길고 복잡한 문장 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총평에도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길고 복잡한 문장은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. 자, 얘가 쭉 앞에서부터 읽잖아 해석은 만약에 했다고 쳐 해석을 했어도요 단어만 기억나고 붕 떠요 나 지금 뭐 읽었지? 자, 이런 케이스가 1번 학생 자, 해석을 했다고 해도 둘째, 또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. 해석은 했어요. 두 번, 세 번, 네 번 읽어서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독해,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래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. 또 이런 학생이 이제 두 번째예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최소한 8월 정도까지는 물론 9월까지 하면 좋겠지만 9월에는 그래도 문제풀이는 좀 하셔야 되니까 8월까지는 해석 공부고 그 중에서 중요한 공부가 이제 물론 완전 하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기 공부 아직도 늦진 않았어요. 근데 자기가 완전 하위권은 아니다. 이번 시험에 선생님 저 사실 시간만 있었으면 문제 덮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제가 길고 복잡하면 글이 붕 뜹니다. 라고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퀘스트가 도움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. 자 일단 6평 자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. 총평에서 언급한 거에 조금 추가를 좀 할게요. 일단 해석 기본기는 있어야 돼요. 이번 6평의 특징이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철학적인 글이 한 지문도 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어 무슨 논리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어실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었어요. 그러니까 초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글 안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문제가 안 나왔다는 얘기야. 그럼 해석 기본기와 탄탄한 학생은 6평에서 절대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. 자 둘째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제가 공략하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자 이번 6평 정말로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었어요. 사실 옛날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봐도 해설지를 봐도 이해 못하는 지문이 나오는 건 사실 영어 시험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번 6평에는 아주 깔끔했습니다. 어 세 줄 이상 길고 복잡한 문장이지만 영어 실력이 있는 아이라면 학생이라면 해석 실력을 맞출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. 자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면 총평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다 써드렸죠. 두 줄 반부터 얘기할게요. 두 줄 반 정도 되는 문장이 정확히 80문장 나왔습니다. 80문장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제가 세 줄 이상이라고 뭉뚱그린 거야 가장 긴 문장이 8문장이 나왔습니다. 이번 6평에서 세 줄에서 8문 그러니까 세 줄에서 8줄이에요. 한 문장이 세 줄에서 8줄짜리 문장이 정확하게 31문장이 나왔습니다. 자 뭐냐면 순수하게 정말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었어요. 리딩 스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패턴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 아 해석의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 문장이 길게 나올수록 해석력이 약한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시간도 부족하고 그럼 당연히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특히나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3개년 물론 5개년이면 더 좋긴 합니다만 최소한 3개년에 다른 건 학평은 빼더라도요 6월 9월 수능에 3줄 이상의 문장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6구 수능에 나왔던 기출이라고 한다면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 문장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를 자 제시한 내용이에요. 그럼 이 정도 글은 해석할 줄 있어야 돼요. 자 그다음 EBS도 당연히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. EBS도요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. 물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기출과 EBS가 단어와 수고가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. 문장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. 그래서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 기본 사항에 들어갑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수강평 중에 어떤 학생이 글을 쓴 게 있어요.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제가 아 좀 큰 표현 그대로 써도 되나? 넌 휴먼에서 휴먼으로 바뀐 게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라고 자 수강평을 쓴 학생이 있습니다. 자 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자 뭐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건 길고 복잡한 문장을 내가 얼마나 빠르게 요약하며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. 자 그래서 더하기 물론 그렇다고 또 어이 안기 안하시거나 망합니다. 어이 안기는 기본입니다.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사실 해석은 잡는 거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. 단어만 바뀌는 거지 문장 구조는 정말 선생님들 맨날 똑같이 얘기하자니 그놈이 그놈이에요. 문장 구조는 맨날 똑같습니다. 자 그래서 요번 수능이 제가 너무 완전 어려운 건 좀 뺐어요. 완전 어려운 건 빼고 자 요편에 나왔던 문장 중에 조금 어 중간 정도 되는 완전 쉽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초극강으로 어려운 걸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. 예문 한 두 개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약하며 읽기라는 게 뭐냐면요. 일치 불일치와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어휘 문제를 제외하군요. 두 가지 파츠를 제외하고 일치 불일치와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었어요. 뭐냐면 글을 읽을 때 해석은 하되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수식어구는 다 빼세요.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요약하면 스토리 라인이 무조건 전개됩니다. 이게 대입항 문제던 빈칸 문제던 사빔 문제던 순서 문제던 장문독회 41, 42는 무조건 써먹어야 돼요. 장문독회 혹시 어 장문독회 푸는 법 모르시겠으면 제 혹시 해설강의를 보시면 압니다. 글을 요약하면서 읽잖아요. 전체 스토리 라인이 무조건 잡혀요. 일치 불일치 문장 아닌 이상 문제풀에 취향 없습니다. 그러면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. 자 6평 32번 문제인데요. 자 일단 해석은 할 겁니다만 요약은 하지 않습니다. 자 수식어구는 최근에 몇십 년을 통해서 수식어구 쌩까세요. 해석은 하되 주어합니다. 자 학계의 고고학자들은 주어야 동사가 좀 긴데 이건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알죠. 동사 파티가 길게 나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게? 무조건 맨 마지막 동사가 핵심 동사예요. 볼게요. 해부 핀 얼찌트 촉구되어왔대. 야 촉구되어왔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거예요. 핵심적인 해석은. 학계의 고고학자들이 촉구 되었대요. 자 뭐하라고? 또 동사적 해석은 넣습니다. 수행하라고 촉구된 거예요. 수식어구 빼고 목적어구 합니다. 그들은 꾸며주던 말이고 연구와 발굴을 수행하라고 촉구되어왔다는 겁니다. 자 근데 요약할 때요. 언제 어디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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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만 넣으면 되거든? 어떻게? 따라서. 가설검증 절차. 물론 이건 어려운 글은 아닌데 마흔 학생들이 풀 이게 한 세 문장 네 문장 하잖아. 위에 수를 다 까먹거든. 또 하나씩 한번 볼래? 다 빼면 주호동사 목적어 개통과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예요? 학계의 고고학자들은 촉구되었대요. 수행하라고 연구와 발굴을 수행하라고 뭐에 따라? 가설검증 절차에 따라.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에서 다 빼면 되는 거야.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자 얘는 어 32번 얘도 아닌데 가출 문제가 아닌데 자 미소리 자 요 문제는 34번 33번? 미안해요. 33, 34 둘 중에 하나 확실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건 잘못했습니다. both 자 주언합니다. 두 형태 다 동사합니다. 주장을 합니다. 두 형태 다 뭐를 주장하냐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주장한다는 겁니다. 끝났어요. 자 이거 위에 글 대충 기억나시는 분 있죠? 이게 어떤 내용이었으냐면 위에 글에 자 소재는 대충 말씀드리면 어 황금률이야. 자 대하고 싶은 만큼 남한테 대하라. 이제 이런 글에서 나왔던 문제고요. 미안해요. 정확히 34번이죠? 34번입니다. 자 어느 형태든 두 형태다. 남을 돌보는 것을 주장한다는 겁니다. 뭐뭐든지 아니든지 뭐를 통해서 행동 자 너들 시험 문제 볼 때 실전했어. 오미션 뜻 알았니? 뭐라니? 물론 알았던 학생이 유리한 건 맞아. 근데 몰랐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야. 자 뭐를 통해? 인저링 아 인저링인데 부상을 입히지 않는 것 같은 오미션의 행동을 자 통하시든지 또는 통해든지 행동인데요. 커미션 뜻 혹시 알았어요? 몰랐어요? 이거 커미션 수수료 아니에요? 아마 모른 학생이 더 많았어요. 자 적극적으로 인터뷰인 물론 아흔 학생은 좋습니다. 개입하다인 건 알아요. 근데 모른 학생도 많았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끝났다고 하는 게 실전 문제에서 말이에요. 수식어구는 해석 못해도 문제품의 시장은 없어요. 뭐냐면 요약함이 이렇게 핵심이에요. 이 글의 전체 내용은 두 가지 형태에다 남을 돌본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나오죠.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있는 것도 남아있습니다.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빈칸 문제였단 말이야 이게. 뭐냐면 요약함이 이렇게 핵심인 게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문하면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해석은 하되 하필이면 이게 수식어구 파트야. 근데 단어를 몰라. 그럼 감상과 아 나 스토리라인을 전개할 수 있겠구나.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. 뭐가 있냐면 문장 전체의 주어, 동사, 보호에 그러니까 본동사야. 주어, 동사, 목적어야. 이건 해석이 안 되면 망한 거예요. 그럼 스토리라인이 전개가 안 돼요. 근데 수식어구가 단어를 몰랐어도 이건 푸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 긴 글을 읽을 땐 요약함의 읽기가 핵심이고 물론 제 강좌 중에 이런 강좌가 아실 거예요. 되게 많습니다. 요약함의 읽기가.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요약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습니다. 한다면 저 Q&A 글 올리세요. 그럼 우리 연구팀장님하고 연구진이 학생에 맞게끔 어떻게 공부하라고 제가 세세하게 상담을 해 줄 겁니다. 근데 제가 요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. 6평망 그런 게 아니에요. 수능 문제의 기본형은요.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 기본형이에요.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한 개도 안 빼고 토시 하나 빼고 꼼꼼히 해석을 해야지 된다고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.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셔야 돼요. 수식어구는 해석은 해보되 해석 잘하면 유일한 거 맞으니까 단어 수거 몰라도 문제풀에 지장은 없습니다. 자 근데 주어동사 목적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단어 수거는 계속 외우는 게 맞습니다. 남는 시간 8월까지는 일단 길고 복잡한 문장을 요약하며 읽기 스토리라인 파악하기에서 꼼꼼하게 하시는 공부하면 9월 달에 문제풀이 공부하시고요. 절대 올 수능 자 승리하는 수능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자 힘내시고요. 자 몇 달은 남았어요. 몇 달만 더 힘내서 버텨보고 꼭 승리합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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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